네 안녕하세요. 로크미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로직을 최초 설치했을 때 꼭 해줘야 되는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좀 다루게 된 이유는 주변에 제가 강의하거나 레슨할 때 주변의 학생들, 제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 누구나 이렇게 세팅을 하고 쓸 거라고 지뢰짐작 생각을 하고 레슨을 하곤 했는데 이것조차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보통 레슨 초기나 강의 초기에 한 번씩 설명을 해주곤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이 로직 프로 팁 두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 번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. 바로 한 번 볼게요. 로직 프로 X 항목의 프리퍼런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.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것저것 세팅을 하게 됐는데 유용한 내용들은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따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. 오늘은 최초의 세팅하는 것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세팅이나 이런 것도 좀 다룰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뭐 그냥 굉장히 간결하게만 몇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디오 항목을 먼저 볼게요. 그러면은 인풋, 아웃풋, 이 디바이스가 있죠. 자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환경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기본이에요.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. 근데 아무래도 로직을 쓰는 분들은 맥북 프로를 쓰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. 아이맥, 맥 프로, 맥 미니 여러 가지 맥 환경이 있지만 심지어 해킹토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맥북 프로가 제일 많죠. 그렇다는 얘기는 포터블,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용도가 많다.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들고 다니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안 들고 다니죠. 그럴 때는 빌트인 오디오 가장 많이 쓸 거예요. 아무래도. 근데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음악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하고 또 그것도 같이 들고 다니면서 쓰실 텐데요. 그러면은 이거 설정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. 집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썼지만 내가 들고 나갔더니 그렇지 않다. 그런 환경들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버퍼 사이즈인데 버퍼 사이즈는 이 레이턴시랑 관련이 있어요. 레이턴시는 일종의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기타를 연결해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마스터 건반을 통해서 미디 건반 소리를 내거나 할 때 따라오는 어떤 지연 시간인데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,000분의 1초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8.9면 1,000분의 8초 정도 8.9니까 1,000분의 9초 정도 되겠네요. 뭐 그렇다는 얘기죠.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. 사실은 아웃풋으로 나오는 소리는 4.3 밀리세컨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순간이죠. 근데 어쨌든 버퍼 사이즈가 그거랑 관련이 있어서 버퍼 사이즈가 높으면은 이게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늦게 따라오고 약간 뒤따라온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 이걸 낮춰줘야지 아무래도 작업하기에 용이하겠죠. 근데 너무 낮추면은 컴퓨터가 좀 버거워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128이나 256 정도를 추천드리고요. 보통 맥북 프로 환경이 많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굉장히 고사양 컴퓨터를 쓰신다 그러면 더 낮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항목은 본인이 쓰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도 영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훨씬 더 좋은 레이턴시 환경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어드밴스드 항목인데요. 이게 처음 최초에 설치하면 이게 체크가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드밴스드 말 그대로 더 고급 사용자 기능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다른 환경에서 로직을 배울 때는 그냥 당연히 이게 체크되어 있는 환경에서 배우고 또 익혀서 쓰다가 자기가 설치했는데 어? 왜 거기서 쓰던 이 기능이 나는 왜 없지? 라고 하는 분들 질문이 종종 나와요. 그래서 해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체크를 다 해주시면 돼요. 사실은 항목을 보고 나는 이 기능은 필요 없으니까 체크 안 하고 이 기능은 필요하니까 체크하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체크합니다. 그래서 로직을 아마추어 취미용이 아니라 전문가용으로 쓰겠다. 이거죠.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거 체크 별것도 아닌데 안 하고 그냥 쓰면서 왜 나는 그 기능이 없지? 다른 사람들은 있던데?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냥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.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. 로직 프로 X에서 사운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오픈 사운드 라이브러리 매니저 눌러보시면 로직은 기본적으로 최초에 설치하면 이 에센셜 사운드 그러니까 로직을 최소한으로 돌릴 수 있는 기본 음원 이펙터, 애플루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죠. 근데 이거를 전부 인스톨드를 안 하고 그냥 쓰는 사람을 이거는 정말 많이 봐요. 정말 레슨 하거나 강의할 때 아니 로직을 굳이 사가지고 쓰는데 음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설치 안 하고 또는 업데이트 안 하고 그러니까 인컴플리티드 이런 항목으로 이 영상 혹시 보시면서도 이거 체크하다가 어? 나 인컴플리티드로 돼 있지? 뜨끔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전부 인스톨해가지고 꼭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추천이 아니고 이건 무조건이죠. 왜냐? 돈 주고 사서 쓰는데 당연히 최선의 어떤 음원과 가상악기 또 플로윈 이펙터, 애플루프 이런 환경을 써야 사실 로직의 강점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로직의 최고 강점은 바로 이거거든요.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자기 손에 맞는 걸 쓰는 게 가장 좋다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. 근데 저는 큐빗도 쓰고 로직도 쓰고 뭐 에블톤 라이브도 쓰고 하지만 로직의 장점을 하나 꼽아라 하면은 저는 이거 꼽아요. 이만큼의 로직의 어떤 방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그냥 프로그램 하나 사면 제공해 준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강구하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최초에 설치하고 나면은 이게 다 설치하는데 시간 좀 걸리고 하거든요. 와이파이 망 어떤 인터넷 망 잘 돼 있는 공간에서 시간 좀 내 가지고 이렇게 인스톨 쭉 걸어 놓고 전부 인스톨도 돼 있는지 확인하고 쓰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. 이게 간혹 가다가 로직이 좀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로직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 나오거나 하면은 서버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.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리니까 간혹 가다가 인스톨이 제대로 안 되고 막 중간에 끊기고 서버가 막 버벅거리고 버퍼링이 심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좀 여유롭게 조금 있다가 하셔도 돼요. 근데 어쨌든 꼭 전부 인스톨도가 되게 해놓고 로직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꼭 체크해야 될 세 가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가지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 또 유용한 꿀팁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루크뮤니티였습니다.